. 이제 중계에서 정복도 성으로 남아 있는 길. 방문 애들이 좀 오고 애기 이름을 찾고 있고 엄마들도 좀 원시켜주고 여기다가 타마시대 끝에 이제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파생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. 땅의 생김새를 그대로 설계에 응용하면서 아주 재밌게 공간감을 연출해서 원도심을 차근히 짚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. 하루는 여기에서 재미있게 재미있게 가치있게 역사가 아니라 고고한 땅 밑에 상탄력을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. 우리 청주의 역사 문화 자원들을 발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문화의 흐름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풀어져나갔으면 좋겠다. 과학기술을 좀 이용하셔도 좋겠다. 역사를 갖춘으로서 미래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기회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전략적으로 먹게 될 수는 있을 거예요. 정답은 너무나 말끔하게 나오고 있고 도시를 사용하는 앞으로 이제 MZ 세대들이 도시를 가지고 노는 방법과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요. 자기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이에요. 다른 신잼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음 중에 보수는 좀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서 간직한 필요도 있지 않는가. 역사 문화 테스트 속에 대한 인기와의 활용 방식에 대한 모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